여기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두타산 정상에 있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를 한번 좌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이곳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쭉 앞에 보이는 곳이 초평호수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는 한반도 지형입니다. 좌측으로 카메라를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한반도 지형이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. 우측으로 카메라를 돌리면 현재 여기 초평면 소재지가 보이고 있고 상당히 여기가 진천에서는 가장 조망권이 좋은 한반도 지형 전망대입니다. 여기는 두타산입니다.